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 오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해외선도 같이 서로 인사합시다. 성도님은 왕적 권세를 가졌습니다. 이것들의 말씀 가지고 만앙의 왕이란 제모로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하나님께서 노예미아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치와 24제자라고 하는 언약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언약이 뭐냐?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이 우려해 주시는 이 언약, 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언약의 특징이 뭐냐? 성취된다는 뜻이에요. 반드시 약속은 이루어진다. 언약의 주체가 누구냐? 불완전한 인간이 아니라 완전하신 창조주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다. 민속 23장 19제로 보면 강조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소원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신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잡아야 돼요. 신앙생활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종교생활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기독교 종교생활을 해. 종교생활을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잡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 교회는 다녀. 말씀이 없어. 그러니까 이걸 뭐예요? 믿음의 도전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도전이 뭐냐? 말씀 붙잡고 나가는 것이 믿음의 도전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 믿는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믿는 거. 그걸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한다. 뭐 다른 것으로 기뻐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 적 있어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고 너무 기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신 줄 하고 한 줄 있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한다. 한 묵상을 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돈 때문에, 세상 권력 때문에, 세상 출시 때문에, 세상 끝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서론 때문에 기뻐하고 슬퍼하고 억가운 심한 이런 삶을 살고 있는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뭐예요? 너의 힘이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은 그것이 일시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계속 영원하다. 그것이 힘이 돼야 돼요. 그것이 성도의 특권이요. 구별된 사람의 삶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돈, 권력, 출세, 성공. 이게 힘이에요. 이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 다른 것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요. 말씀 때문에 말씀. 은양하신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 이 말씀 반드시 나에게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뻄이 신앙생활이 힘이 되기 때문에 세상 삶에서 문제옵니다. 사건이 터집니다. 여러 가지 그런 다양한 환경 형편 속에서도 뭐예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 잡고 사는 사람의 특징은요. 신앙생활에 일관성이 있어요. 흔들리지 않아요. 반석 위에 네 집을 세우리라. 반석 위에 이렇게 반석은 흔들리지 않는다니까요. 반석은 끄덕도 안 해요. 비바람 몰아쳐도 끄덕도 안 해요. 반석. 반석 반대는 뭐예요? 모래 위에 지어진 집. 그냥 비 와버리면 바람 부르면 단문이 없어져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말씀을 잡으라 이 말이에요.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다. 여운계의 모든 성도를 2020년도 뭐라고 하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요. 아무것도. 염려할 건 너무 많아요. 염려 속에 사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눈만 뜨면 염려예요. 눈 까물 때가 염려예요. 심지어 자다가도 염려예요. 꿈이 괴로워서. 성경은 뭐라 합니까?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전등장 아시잖아요. 너희들 맨날 염려하고 살지. 염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염려 안 하는 사람에게 염려하지 마라. 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눈만 뜨면 염려잖아요. 염려가 체질이잖아요. 염려.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우리의 모든 피로를 풍성히 채우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언약 성취의 주역이 되라. 이런 응답받기를 죄문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신학 성경에 제일 첫머리 나오는 마태복음을 그렇게 우리가 살펴보겠는데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은약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구약에 말했던 그 많은 말씀들 그 은약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예수님의 계보로부터 시작합니다. 어떻게 성취되었냐. 구약이 어떻게 성취되어왔냐. 그 계보를 그렇게 말씀합니다. 계보가 뭐냐 싶게 말하는 족보예요. 족보. 그런데 단순히 족보가 아니라 언약 성취라는 영적 의미가 있어요. 언약 성취. 우리도 다 족보 있잖아요. 여러분 집에 가면 다 족보 있을 거예요. 저도 족보 있어요. 족보 책이 크게 두 권 있어요. 곰물의 정시, 나주 정시, 저기 나주에 시작된 정시 쭉 곰물의 정시 중에 출시한 사람들 국회의원, 국무총리 쭉 붙어 시작했던 나와 아 이런 조상들이 있었구나 있었구나. 여러분도 족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족보는 우리 계보는 언약과 상관없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계보는 언약을 성취하기가 언약 성취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부터 언약이 성취가 되어간다. 이 계보는 족본데 성취에 보면 족보 많이 나와요. 족보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장세기에도 쫙 족보가 나와요. 누가 보면 쭉 나와요. 다양한 인물들이 그렇게 반복적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이 족보가 나오는 성경을 읽을 때는 무감각해요. 감각이 없어 그냥 막 넘어갈 수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족보가 기록된 걸 읽을 때 족보가 기록된 이 말씀을 가르쳐서 뭐라 하느냐 수면장이다 그래 수면장 잠이 안 오거든 성경을 읽어라 그 말 있잖아요. 그냥 보면 막 낫고 나면 족보 나오니까 아이고 이게 뭐냐 금방 잠이 온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아무 의미 없는 말씀이 한 자도 없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꼭 필요한 말씀만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기록하면 하신 모든 사건을 기록하면 그 말씀을 다 기록한다면 이 땅에 둘 곳이 없다고 말해서 그만큼 어마어마한데 이걸 딱 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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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여서 아주 꼭 필요한 언약 흐름만 딱 적어놨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랍니까 1.1획도 없어지지 않아야 한다. 1.1획도 반드시 뭐요 여러분이 붙잡은 말씀은 성취가 된다. 응답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요 전부다 영적 의미가 있어요. 한마디 한마디가 영적 의미 있어요. 오늘 마태복음 강의 첫 시간이기 때문에 마태복음에 대한 기본적인 배경을 알고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 마태가 기록한 책이에요. 마태 그래서 마태가 기록한 말씀 마태가 기록한 복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태가 기록한 복음 복음이 뭡니까? 헬라말로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 그러듯이 좋은 소식 기쁜 소식 그래서 마태가 기록한 이 좋은 소식이 마태복음인데 그러면 무엇이 좋은 소식이냐 이 마태복음을 비롯해서 사복음에서 핵심을 보면 구약에 예언된 것 구약의 39원에 예언된 장세기부터 시작해서 말라이까지 기록된 그 예언된 이 말씀 무슨 예언인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낸다라고 하는 메시아를 보낸다라고 한 상세기 3장에서 시작된 이 예언 이 예언이 어떻게 실천되었느냐 그것을 말씀하는 게 사복음에서 구약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그렇게 인류들이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렸던 우리 조상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 온다 메시아 온다 인류 구원하는 메시아가 온다고 기다렸는데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부터 예수님의 이 모든 전도행적 죽으심과 부활하심 모든 것을 다 성취나기까지 다 기록한 것이 사복음에서 마태마가 누가 유안보 특별히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거예요 왜냐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했다 우리 백성만 선택했다라는 선민 사상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선택된 선민의식이 백성이다 이걸 가득 차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왜 선택했는지 그 본질을 놓쳐버렸어 왜 우리 민족을 선택했는지 그걸 놓치니까 어떻게 해요? 형식적 종교생활이 아무 감각이 없어 하나님께 나와도 아무 감각이 없어 형식적 종교생활을 하는 선민이다 그건 아는데 왜 선택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들 모르니까 노예생활 포로생활 소국생활 다 죽이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이 계신다고 너를 택했다고 계속해서 때려가면서 가르치는 겁니다 형식적 종교생활을 하니까 메시야가 누구인지 자신이 받은 축복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면 실패한 인생 방황한 인생이 된단 말이에요 방황한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살면서 구운받아 놓고 축복 다 놓치고 내가 왜 구운받았는지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사니까 불신자 종놀이나 하고 맨날 세상 사람들처럼 그 가치관 가지고 살고 맨날 그 관심 가지고 그 서론 가지고 생을 걸고 사는 불신자하고 똑같은 삶을 그렇게 살게 된단 말이에요 실패한 인생 이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약속된 메시야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걸 제시하는 것이 마태부입니다 오늘부터 선포되는 마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계의 모든 성도들 정말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모되시 바랍니다 그리고 이 언약이 성취 되는다 라는 이 일에 정인되시기를 제물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이 자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가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먼저 밝히고 있는가 계보를 이 족보를 보면 사람들 이름만 쫙 나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이 계보의 이 예수님의 계보는 마태가 이 유대인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다 담겨져 있어요 이 계보 속에 마태가 이 계보를 우선적으로 기록한 것은요 예수님이 참된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유대인의 계보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를 이 마태복음을 뭐라고 하느냐 왕의 복음이다 왕으로 신 예수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특별히 마태는 유대인들이 가장 모여 존경하는 인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유대인들이 가장 인정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리고 가장 인정하는 왕인 다윗 이 아브라함 하면 유대인들은 그냥 다 손들지요 다윗왕 다윗의 별이 지금도 국기잖아요 그 정도로 존경하는데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로 메시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선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족보를 말 안 하면 모르니까 안 믿을 거니까 족보를 딱 말해서 예수가 이렇게 오지 않았냐 너희들이 존경하는 아브라함 이 가문을 통해서 다윗의 우선으로 오지 않았냐 하나님께서는 이미 장세기 12장 3절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서 이렇게 약속했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모든 족속이 너 때문에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야를 보내겠다는 어떻게 아브라함 통해서 모든 인류가 복을 받아요 영적인 말을 알아야 되네요 영적인 말이에요 이 말이 교회에서 하는 말은 다 영적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를 통해서 모든 인류가 복을 받을 것이다 장세기 22장 18절에는 아브라함의 시에서 메시야가 나올 것을 여기에 확약을 했습니다 너 시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아브라함 너 시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겠다 천한 만민이 영적으로 안 바라보면 이게 무슨 말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너 시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다 복을 받겠다 사베하 7장 16절에는 따위세혈 통해서 영원한 왕이 나올 것을 약속했습니다 따위세이 왕이잖아요 그 왕이 아니고 영원한 왕 일시적인 왕이 아니라 영원한 왕으로 오신다고 약속했어요 너 집과 너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 왕이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대대로 이 아브라함과 따위세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야를요 대망했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따위세의 자손을 통해 온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렇게 육신적으로는 따위세의 왕 혈통으로 타고 왔을 뿐 아니라 영적으로 만왕의 왕으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바울이 이 마태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말했던 것 우사상들이 말했던 것 선지자가 말했던 것 구양의 예언되었던 것 그게 이루어진 게 바로 너희들이 지금 핍박하고 모르고 있는 이 나세라 예수다 그분이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 이 사실이 왜 중요한가 예수 그리스도의 왕적 구원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적 구원서를 통해서 인간 스스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 이 영적 문제 이것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 오신 거다 영적 저주 우리는 해결할 수 없어요 인간의 노래가 다 안 돼요 어디 시작되냐 상시 3장에서 발생한 인류의 이 모든 문제 영적 이 문제가 시작되니까 세상이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질대게 된 동사는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이 사단이 출연한 상시 3장부터 이렇게 인간에게 모든 문제가 왔어요 절대로 인간 스스로는 영적 문제 영적 세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가장 종기하게 창조된 인간 인간만 하나님의 명상을 닮았어요 어느 짐승이 창조덕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어느 짐승이 못해요 인간만 하나님의 명상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데 이 인간을 완전히 타락시켜버렸어요 짐승처럼 타락시켜버렸어요 그래서 뭐요 자신의 종으로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었냐 사단이라는 거죠 사단과 이 허감 군사들이 사람들을 다 잡아버렸어요 지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사단에 다 잡혀있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다 잡아버렸어요 허감 종이 되어 있어요 허감 식인대로 해요 거기에 인문학을 집어넣고 거기에다가 복지를 집어넣고 거기에다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다 집어넣어가지고 완전히 잡아버렸어요 절대로 못 빠져나와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안 돼 가장 존경한 인간 가장 멋있게 살아 하나님과 가장 행복하게 살아야 할 인간이 사단에 잡혀가지고 사단 식인대로 온갖 더러운 온갖 고통과 울증에 빠져 정신문제에 빠져 정신병에 걸려 마약에 걸려 도박에 걸려 세상에 잡혀가지고 못 빠져나와 종살을 하고 있어요 지구촌이 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는 사람이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결책으로 그 해결책이 뭐냐 만원의 왕 예수구시도가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만원의 왕 예수구시도 상시의 3장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 이미 시작되었어요 15절에 여자의 손이 너 머리 짚어볼 것이다 사단의 머리를 깨트려 불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 있었어요 이 약속이 언제 시켰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 십자가 지는 순간에 사단 머리는 박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이 호랑이야 종이 호랑이야 예수님 제림할 때까지만 존재하는데 그 시간까지만 이 땅에 삶은 종이 호랑이야 예수님은 사람을 꼼짝 못해 예수 이름 부르면 끝나버려 그 다음에 옛날에 여러분 이런 영화 봤잖아요 드라큘라라고 옛날에 드라큘라 이빨 다 이래가 사람 목먹고 피 쫙 뽑아오고 죽이고 왔는데 막 들어가 그럼 어떻게 이겨나가요 아무 힘으로도 관계부터 십자가만 딱 붙으면 콕콕콕 십자가만 붙으면 콕콕콕 여러분 십자가 붙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부르시기 바랍니다 좀 허가면 물러가요 여러분 속에 찾아온 게 다 물러가요 조용히 물러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만앙의 왕이란 말이에요 만앙의 왕 만앙의 왕의 자녀 왕의 자녀는 왕이 가진 권세를 사용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 만앙의 왕 그리스도의 자녀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가서 이제는 영적으로 싸우시기 바랍니다 불신 자체는 육신적 싸움 하지 말고 영적 싸움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권세를 주었다가 권세 권세는 사용해야 나타나는 거예요 신분은 그냥 믿으면 끝나지만 권세는 세상에 나가서 사용할 때 나타난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아무리 암행어사 방에 앉으면 소용이 없어요 나가야 돼 나가면 역시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권세가 나온단 말이에요 권세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때 여러분의 자동 모두 허감 저주의 시절이 물러간 준비 되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으로 내 이름 부르라 물러가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예수 영적 싸움을 싸우면 그 허감이 물러가고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싸움과 분노 그 모든 것이 물러가고 뭐가 이메요? 하나님 나라에 이메요 예수를 부르면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 내 주위에서 모신 곳이 거짓나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가 쫙 이메요 이메하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어둠이 쫙 물러갑니까 하나님 나라가 쫙 이메니까 빛이 이메한 거예요 빛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어둠 물러가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나는 사람 속에 있는 허감이 물러가고 하나님 나라가 이메한 걸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주주로 되어지는 사명의 신분이란 말이에요 목회자 중에 목회자를 가르쳤던 워런 위어스비 목사님께서 여러 설교 하신 중에 그 마태복음을 뭐라고 표현했냐 마태복음 책을 제목이 Be loyal 그랬어요 그리고 부재를 달아가지고 following the king of king 그렇게 말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충성하라 만왕의 왕을 따르라 그런 말이에요 이걸 우리나라 책에 번역되었는데 우리나라 책 번역이 재밌어요 어떻게 의기양양하게 살 수 있는가 그렇게 바꿨어요 왕이신 예수 크리스도를 모신 사람은 믿는 사람은 왕적 권세가 나타나서 당당하게 살 수가 있다 당당하게 먹이양양하게 살 수 있어요 눈치나 보고 사람들이 구울이나 하고 그냥 이 모양으로 다 구겨져서 거듭게 그렇게 사는 건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되어 놓고 하나의 말씀 불순적에서 애굽에서 종살이가 똑같은 거요 불순적이 종살이 영계 모든 성도들 2020년 이제 왕이신 예수 크리스도께서 확실하게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풍수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풍성하면 다 풍성해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지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집이 몇 채가 되어서 땅을 많이 가져서 은혜 통장에 돈이 많았습니까 딸이 그 고백입니까 요하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어지오다 내게 능력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 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할 게 뭐냐 이제는 우리가 믿음의 완주자로 정말로 이 직권의 완주자가 다 되어져서 예수 크리스의 권세를 가져 어디 가든지 당당하게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영향력이 비시기를 제목으로 출보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의 진수입니다 3절로 6절입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헬스론을 낳고 헬스론은 라함을 낳고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함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유대에게서 오베스를 낳고 오베스는 이세를 낳고 이세를 낳고 이세를 낳고 이세를 낳고 그곳은 바로 다말, 라합, 바셔바, 룻, 마리아 이 다섯 여자가 나와요 예수님 족보의 다섯 여자가 나오는데 다섯 명의 여자가 당시 유대 사회는 여자 사람 취급 안 했어요 여자는 인격 없는 하나의 물건 정도로 취급했어요 그 정도로 여자를 무시했어요 더군다나 이 예수님의 이 계보에 올라있는 여자들은 마리아를 빼고 다 전부 다 이상한 경력을 소유한 여자들이 다말이 누구요? 시아버지하고 관계를 해서 시아버지의 시를 받은 여자예요 장녀같이 위장을 해가지고 자기 후손이 없으니까 시아버지 양치는 데 갔다가 시아버지를 유혹해가지고 그 시를 받은 이게 다말입니다 다말 그게 예수님의 조상이에요 그 다음 라합입니다 라합이 못 말린 여자예요 여리고에서 소문난 장녀예요 기생이라고 해요 기생 룻이 누굽니까? 이방 여자예요 개 취급하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은 이방 여자를 개 취급했어요 그것도 제혼한 여자 룻 바세반 누굽니까? 남편 낳았다고 딸에다 간통한 여자예요 아마 여러분 집안 족보 이런 여자도 없을 거예요 예수님이 족보 보면 진짜 세상에 보면 이건 뭐 엉망진창인 직원이에요 그런데 이런 여자들이 예수님 계부에 기록됐다는 것이 뭐요 굉장히 놀라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여기에 나오는 이 내 여자는요 과거 허물 실수 엄청난 사람 입에 담지를 못해 너무 복잡해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 이들이 변화를 받고 새로워졌다는 것입니다 은약을 잡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 모든 죄악과 허물 실수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허물졌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면 다 용서받고 변화가 되어져서 새롭게 된다는 복음의 진술을 지금 보여주는 족보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방인과 유대인의 장벽이 무너졌어요 이 족보 안에 남자와 여자의 흑역이 다 무너졌어요 죄인과 죄인의 의인으로 변화시키는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 이 다 찍을 보여주고 있는 족보에 족보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남녀노소, 빈부, 기천이 상관없이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일단 복음 안에만 들어오면 이전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묻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아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걸 다 끄집어 내가 과거에 두고 이래가지고 사단 난장판 치는 어리석은 인간이 한국교회 다 개판된 거에요 다 끝난 거에요 복음 공동체되기 바랍니다 자 우리 죄가 주원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주원같이 붉을지라도 양태같이 휘어지리라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고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도 어떻게 살았다 할지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순간에 싹 다 씻어진다 그래서 로마 8장 1조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자에게는 결코 정자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법적 해방입니다 법적으로 일사부절이요 법적 해방입니다 곤두고서 5장 10절절에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여? 새로운 피저물이라 새것이 되옵도다 여러분 날마다 새것 되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우피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새롭게 살았 새롭게 새롭게 해 아멘 새롭게 사세요 새롭게 사는 사람들은요 얼굴에 뭐가 보이느냐 소망이 보이 얼굴에 막 얼굴에 막 뭔가 기대 속에 살아 새롭게 이 과거형 인간은요 새콤해요 웅증걸려 과거에요 한숨속에 살아 다 살아 이게 허감을 잡힌거에요 새로 새로운 피로 어제까지 잘했던 모레도 상관없어 오늘 하나님이 새날 허락해 주셨어 새로운 사명이 있어 새롭게 시작하는 거에요 새롭게 과거에 잡혔으면 안되요 복음은요 과거의 상처 과거의 실수 과거의 이 모든 실패 이거 문제 삼지 않습니다 복음은 그렇게 삼지 않아요 복음의 능력은 오히려 이런 아픔들이 뭐요 믿음에 발판이 되요 발판 신앙생활에 발판이 되겠어 더 심차게 신앙생활으로 만들었습니다 17절입니다 그런적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 부터 다위까지 14대요 다위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을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예수님의 계보 내용을 세 단계로 나누어 정냈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여 역사의 중심 역사를 말할 때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입니다 누구 이야기에요 BC 예수님 오시기 전 AD 예수님 오신 후 이거 뭐 예수 믿든 안 믿든 역사가 그래 역사가 지금 역사를 말해서 학교에서 역사할 때 BC AD로 나누잖아요 예수 믿든 안 믿든 오늘이 며칠이에요 오늘이 도대체 오늘이 며칠이에요 2020년 일을 며칠이에요 이 날이 무슨 날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전 지구촌이 다 오늘 날짜를 똑같이 맡아 사는데 이게 무슨 날이냐고요 누구 날이냐고 무슨 뜻이냐고요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신 날짜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20년이 더 지났기 때문에 종말이라 그런거에요 인류 역사를 보면요 세대주의학자들은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아브라함 부터 이 뭡니까 예수고시도 종말로 6천년 보는 거에요 그래서 6천년 지났다 이미 다 지났다 그래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성경을 볼 때 모든 중심을 여러분의 이 삶의 중심을 그리스도가 되기 바랍니다 역사의 중심이 그리스도 내가 왜 내 중심에서 삶의 그리스도가 안되면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 부터 따위까지 처음 14대는 뭐요 왕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 말합니까 약속의 역사에요 약속 아브라함 부터 따위까지 약속의 역사 따위부터 바벨론까지 사로잡혀올 때까지 14대 약속과 축복을 상실한 비극의 역사에요 상실해 버렸어요 약속을 못 잡았어 놓쳐버렸어 잊어버렸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벨론을 사로잡혀 간 후 그리스도까지가 몇대입니까 14대이거든 그리스도 나타심에서 모든 영광 축복을 회복하는 회복의 역사다 그렇게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역사 비극의 역사 회복의 역사 이 대를 이어서 쭉 정리한 거에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한마디로 역사의 중심이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구원의 유일한 소망이 된다 그 말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뭐요 여러분과 함께 성령으로 계신다 이거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성전이에요 이건 예배 땅이에요 여러분이 교회에요 아멘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 신분인가를 여러분이 어떤 신분인가를 몰라요 여러분 다 잊어버려 세상 살면서 내가 누구냐 영적 경제성이 확실해야 사단에 당하지 않아요 대통령 아들이 내가 대통령 아들답게 살지 않으면 그 얼마나 하고 사단에 잡히잖아요 뺏기잖아요 엄청난 권세를 못 누리잖아요 여러분이 주신 어마어마한 권세 속기 마시기 바랍니다 속으면 안돼요 여러분이요 이 엄청난 역사를 여러분 마음에 관절하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 3장 짓절에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런적 믿음으로 말미암한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제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우리도 복음 안에 예수 그 시대의 계보 속에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지금 이게 복음의 진수입니다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복음의 진수를 말씀을 통해서 늘 예배를 통해서 맛보시기를 제문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의 족보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구약시대의 족보가 죽고 죽고입니다 구약시대는 죽고 죽고가 쭉 이렇게 나오는데 반해서 마태복음의 족보가 뭐냐 낳고 낳고 시리즈에요 낳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새롭게 태어난다 새롭게 태어난다 그런 뜻이죠 낳는다 복음은 이렇게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죽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태어난 율법을 죽이는 겁니다 복음은 태어난 계속 낳는다 계속 낳는다 복음은 살리는 겁니다 아멘 낳는다 살린다 자라간다 같은 말이에요 2020년 한 해 여러분 때문에 다른 한 영혼이 살아라기 바랍니다 한 영혼을 살리자 생명 낳는 적용 생명을 낳는다 한번 적용해보자 교회에서는요 지금 부담을 갖지 말라고 이번에 실천하는 것이 뭐냐 1인 1교회화 운동이에요 한 사람이 이번 한 해 2020년에 딱 한 명 교회화 시기 보자 전도를 많이 할 수 있죠 전도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교회화는 한 명 우리 한번 시기 보자 십 년 가도 한 명도 뭐 시기 보자 대부분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한번 정신 차리서 깨어서 1인 1교회화 운동 한번 해보자 오늘 전교인 원리스 세미나가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1인 1교회화 운동의 출범식이에요 출범식 1인 1교회화 운동 시작하자 제가 원 리스 파워라 라는 제목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는데 예를 들면 한 사람이 한 명을 교회화 시킨다 하는 것이 아주 작아 보입니까 아이고 뭐 끝까지 가려면 또 많이 하지 한 명을 교회화 시킨다 저거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명을 교회화 시킨다 어떻게 돼요 1만명 교회가 2만명 돼요 숫자적으로도 엄청난 부응의 역사는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이 그 한 영혼을 교회화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관심 가지면서 섬기면서 헌신하면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것이요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 자신들이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자신이 큰 힘을 얻습니다 전에 경험하지 못한 치유가 시작되요 저는요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다녀도 뭐 기도 뭐 새벽기도 안 빠지고 직분 따라 했지만 하나도 변화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 능력을 주셨다 하나님 날 사용하신다 뭐 이런 거 맨날 강태서 말이에요 나는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언제 하나님 날 사용하시구나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람이구나 하나님 능력이 내게 임했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구나 언제 처음 했냐 다른 영혼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복음을 전가할 때였어요 그전에는 몰랐어요 안 했거든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전도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때로는 간절히 몇 시간씩 기도 그 영혼을 기도하다 보니까 그 시간대로 마음대로 물질을 들어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안하지요 구하지 않은 것도 다 주시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날과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네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눈에 보이는 것이 물질 명예 잘 보이는 것이 다 더하여 주는 거예요 우리 산부여부 김성태 의원 참석했는데 마음고생 많았어요 무죄로 나왔는데 들어갔다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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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판이 그래 네 오늘부터라도 오늘부터라도 주의와 국회의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중요합니다 예수 정의 한번 대보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누구의 복음을 전가할 때 시선을 바꿔버리면 마음을 바꿔버리면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리라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특권입니다 이 세상을 더하여 받는 거예요 보너스로 받는 거예요 건강도 물질도 명예도 여러분 모두 다 저는 올 한 해 너무 많아서 귀찮아서 안 가요 어디 부흥해 주세요 어디 셋이 세밀해 주세요 안 갑니다 저께는 야 다 모여있어 연합해 내가 한번 가줄게 연합하면 괜히 안 갑니다 너무 알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한번 가려고 애를 쓰는데 강의할 때 너무 앙나하네요 그 정도로 하나는 축복하신다니까요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2020년도에는 정말 이런 축복을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받느냐 내하고는 정반대 다른 영혼 영혼 하나님과 관심 그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는 거예요 거기에 기도하고 거기에 신경쓰고 거기에 시간 헌신했더니 하나님이 과시하는 거 이거 그렇게 달라든 거 그렇게 이걸 뽑고 그랬는데 안 주더니 드디어 주신 거면 이 일을 위해서 일부러 제비 다리 뿌리트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아멘 여러분 이걸 정말 한번 체험해보세요 그걸 딱 한번 체험해보세요 딱 한번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면 한번 체험해보세요 진실로 하나님 안 속거든요 안 속습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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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 성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적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24 제사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24시간 제사 이게 우리의 본질적 목적이 되면 하나님 다른 것도 다 따라오게 해주신다 영계 모든 성도들 2020년도 예수 그리스도의 왕적 권세를 가지고 믿음에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한산도 밤시 모두 다 이번에 동참해서 원리스 파워를 처음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제물어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만한 영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기 때문에 왕적 권세가 있는 줄 알고 이 세상에서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염려 장기삼제 찌꺼기들 다 내어버리고 이제는 오직 왕적 권세까지 염적 싸움에 승리하는 승리자들이 다 되기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손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